성립 500m 앞 정보수집구간이라도 슬슬 대킵사 성립 500m 앞 정보수집구간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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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구간을 제거하여 사우디가 1조 달러인데 그 용신비가 지금 왕세대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예산은 아마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에 이루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은데 무슨 경우도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이 많이 나오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는 1년 예산이 대략 3300원가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2040억 원가가 있는 것으로 보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3300억 달러가 있는 국가에서 현재 1조 달러나 혹은 1조 달러에 이루는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하게 되느냐에 대한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금이면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세방룸 단점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세방룸 사업의 사업비가 200억 달러 정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한참 나라를 들을 때 만들었던 4대강점 사업도 개념이 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고항이 100억 달러에 부과하면 100억 달러가 적었던 것 같지만 사우디에서 버린 게 여러 가지 거대가 되었냐고 10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년에 3천억 달러면 나라에서 주술수고 7년치 혹은 3년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느냐 하면 이 사업이 한 해의 요리인 거지만 짧게는 5년, 짧게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절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우디의 거대 사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해 거기서 수익을 찾아가는 정대로 사업 개발통 공제.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정말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될 처음 생각됩니다. 오늘의 조언은 여러 가지 거대요. 지난 5년 전에 소열방이 생긴다고 생각된 겁니다. 나는 운을 사업에 혜택이 저자라고 써야 합니다. 나는 너무 환경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는 너무 행복한 매일 먹은 내 고마워 만드는 과일에 나는 너무 행복한 간식이 넘는 과일이 일어나와 함께. 나는 이것은 Helsing원을 알아가는 사업에 대해 만드는 법만이 될 것 같아요.